욕망에 가득 차서는 닥친 돌을 파괴하고 다른 종들을 멸종시켜 인간은 바이러스고 괴물이 백이십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괴물이 될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이곳을 지키는 방법은 거 뿐입니다 지금껏 괴물이 스스로 행동을 제어 안 좋은 단어갓에 단 한 번도 없었어 이 모든 걸 끝낼 구세주가 네가 맞는지 괴물인 게 잘못이야? 이런따고 널 인간으로 받아줄 거 같아 애가 얘기해 줬잖아 수없이 쑤시고 갈갈이 찢겨진다고 안 돼 인간이라도 청소를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을 생각 괴물이었어 괴물이 이렇게 진화한 거야 사람들도 다 나빠 무서워서 그래 네가 죽더라도 그래도 괜찮겠어? 이 모든 걸 끝낼 수만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알고 계세요 아멘